경기도는 27일 수원 메스에서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. 경기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,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기획한 이번 채용박람회는 경기지역 주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사업장 52개사가 참가해 상담 및 면접부스를 업체별로 운영하면서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를 채용했습니다. 버스 운전 경험이 없는 구직자들은 일종 대형면허와 버스 운전 자격증만 취득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 수료를 통해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운수회사 연수교육회는 생계지원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.